올해부터 도입된 새 국제회계 기준이죠. IFRS 17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첫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수익성을 나타내는 계약 서비스 마진, CSM이라는 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출 기준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다섰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CSM은 보험사가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회계상 부채지만 장기 수익성을 내다보는 척도입니다. 쉽게 말해 10년, 20년, 보험 계약 기간 동안 보험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지금 시점에 앞당겨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해지율이나 사망률, 사업 비율 등을 가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보험사가 건강보험 상품의 사망률을 기본 가정보다 10%만 낮춰도 CSM이 무려 4%포인트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CSM을 공시한 주요 보험사들을 살펴보면 업계 1위, 삼성생명이 DB손해보험, 메리츠 화재보다 CSM 규모가 더 작습니다. 생명보험사 빅3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차이는 5조 원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도입 초기니까 제도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CSM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딱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니까, 지표들도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은 수익성 지표로서 CSM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호한 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